안녕하세요. 안두수산입니다. 12월 10일 목포판차 소식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목포 목갈치가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마리갈치도 어제만큼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화면 보시는 것과 같이 마리갈치가 어제만큼 물량이 쏟아져 나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마리갈치가 쏟아진 상태에서 지금 이 순간 이 시기에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물량 모습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그만큼 마리갈치가 어제만큼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오늘은 목포 목갈치뿐만 아니라 잡어, 병어, 안강망, 참조기 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른 배 사항에서도 목포 목갈치, 마리갈치, 오비틱대 목갈치가 많이 나왔습니다. 보신 것과 같이 말이 많이 나온 모습입니다. 안강망배, 칠석, 참조기도 어제보다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온 모습입니다. 그만큼 오늘 목포 목갈치 안강망배, 참조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안강망배, 참조기는 짧은 기간 내에 조업을 하기 때문에 신성도가 최강으로 좋습니다. 기타 잡어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목포판장 입구에서 찍은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오늘 목포판장에 먹갈치뿐만 아니라 발화조기, 칠석, 참조기 등이 많이 입판이 되었습니다. 병어도 어제와 같이 물량이 많이 나온 모습입니다. 계속적으로 목포, 생물, 참조기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만큼 오늘 물량이 쏟아져 나왔고 물 또한 채강으로 좋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안강망배에서 나온 참조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운 날에 조기가 잡히지 않는데 오늘 그만큼 물량이 쏟아져 나온 모습입니다. 지금 조기는 살이 단단하고 고소하여 너무나 맛있습니다. 지금 다른 배상도 마찬가지로 마리갈치가 나온 모습입니다. 그만큼 오늘 마리갈치, 띠갈치, 중갈치, 풀치 등 물량이 쏟아져 쏟아져 나왔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물고기 잡는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량이 많은 날, 가격이 저렴한 만큼 오늘 꼭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부포, 목갈치가 많이 자랐고 살도 단단해지고 맛도 고소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판장해서 모습인데 이 모습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풀치입니다. 오늘 풀치 상태도 최강입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도 터진 게 없고 살도 단단하고 엄청 좋아 보이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만큼 풀치가 오늘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